그렇진 않아요 근데 고기는 거의 안 먹죠 고기는 거의 안 먹죠 그래서 선배님 그러면 오늘 김정씨가 자랑할 오늘의 집밥의 메뉴는 뭡니까? 오늘 호동씨를 위해서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저 친구를 뭘 먹여야 뱃속에 꾸르륵 소리를 안 내게 하고 맛있다는 소리를 할까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얘는 그냥 쌓아놓으면 뭐죠? 그래서 뭔가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일단 밑반찬이 한 20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무근지가 또 저희집에 메뉴 자리가 있어서 지금 호동씨를 위해서 오겹살 무근지 지금 집집한테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중년대가 너무 있잖아 형 지금 들어야 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 오겹살 무근지로 복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동씨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갱년기다 보니까 여러분도 갱년기가 올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네 정말 그래서 요즘 콩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콩을 따로 먹기 힘드니까 콩밥도 그렇고 명란젓하고 해서 두부탕 명란젓하고 두부탕 두부탕? 그 다음에 요즘 전어 철이잖아요 전어는 이때만 먹잖아요 전어 나오나요? 집다가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콩나요? 아니요 초장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가진 양념 있는 거 다 써가지고 고구마 줄거리 이런 걸 넣어서 좀 묻혀서 드셔보시면 김청 선배의 오늘 집밥의 테마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자연식 시골 밥상입니다 여기 호박이 얼었다 여기 있는 거를 다 따가지고 음식을 해줄 거예요 우와 집에서 텃밭을 가꾼다고 하니까 어느 수준의 텃밭인지 그냥 체크해요 직접 다 관리하세요? 네 일단 밭으로 오세요 안 그래도 선배님 이거는 뭐예요? 뭐예요? 소품들이 특이한데? 아 내가 도자기 했었거든 나 도자기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 집 질적에 선물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거 느낌은 무슨 저거 이걸 주신 거예요? 의자예요? 도자기입니까? 의자기 아 의자기라요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오 뱀이 하나 지나가고 뒤에 왜? 진짜요? 오 뱀이 하나 지나가고 뒤에 왜? 진짜요? 진짜요? 엄청 웃긴 거 진짜 거의 뱀 수준이에요 지렁이가 있다라는 건 땅이 좋다라는 거거든 내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 텃밭을 가면서 지렁이 때문에 엄청 요즘에는 지렁이하고 같이 사니까 얘 빨리 들어가 밟히기 전에 땅이 건강하나 뜻이야 들어가 있어 밟히지 말고 나오면 안 된다 얘들아 밟히 없는데 자 여기에요 여기 우리 밭 아 진짜? 아 구춘아 여러분도 이따가 하실 때 여기서 고추를 따오세요 이거 아니 구추가 주께밭이 크네요 근데 지금 지금 텃밭에 온 거예요? 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다 따가지고 음식을 해줄 거예요 우와 이거 호박 봐 진짜 이거 호박으로 요리 좀 해줄게 이거 따가지고 무릉둥이 호박도 지금 이렇게 컸잖아 어디요? 여기 고구마도 캐세요? 고구마는 아직 좀 있어야지 지금은 아직 들려와서 진짜 보물창고예요 그리고 이거 저기 온 김에 내가 지금 이거 아까 조금밖에 못 따는데 이거 고구마 줄거리 좀 따줘요 고구마 줄거리요? 이거 따는 거 알지? 이렇게 끝에 여기를 이렇게 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것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것만 따서 위에는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건 안 먹고 죽이면 없는 거예요 지금? 그리고 이거를 입을 안 먹어요? 그리고 이거를 까야 돼 이렇게 아 그게 고구마줄기 우리 먹는 고구마줄기입니까? 무치고 볶고 고구마줄거리를 만든 삼정세트 그리고 이제 고추 고추가 맵겠는데 그러니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요? 네 다 눌러졌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먹고 이거는 짚떡이 있는데 근데 먹더라고 여자도 먹던데 간단하게 이거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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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매움의 어떤 끝집이다 그렇습니다 자 6분의 1 자 지원이 6분의 1 젖으면 이 정도를 먹어줘야 돼 맞아요 안 내면 고추 가위바이보 가위바이보 역시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걸리네 삼성되잖아 나 왜 이렇게 눌러먹을까 안 내면 고추 가위바이보 고추 가위바이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